안녕 룩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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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좀 빨라가지고 진짜 시간이 엄청 훅훅 지나갔던 것 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엄청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되게 좋았어요. 팬분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걸린지도 몰랐는데 저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체리가 걸린 줄 알고 나는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맛있는 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딱히 준비하면 안 돼요. 즉흥이에요, 즉흥. 그냥 과일을 무섭 먹고 맛있게 먹방을 하고 하면 됩니다. 저희가 첫 여름 시즌성으로 낸 타이틀곡인데 제목 그대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여름을 에이프릴만의 청량하고 상큼함으로 표현한 곡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완전 여름 그 자체... 아닌데요. 아니에요. 너 파란색 좋아하잖아. 아니요. 나는 초록색 좋아해.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 초록색을 했어야 돼. 초록색으로 다음에... 네. 저는 이제 붙였다 뗐다 다중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... 아니야 이거 네 머리라면서... 어... 그러니까... 내 머리로 만든 붙였다 뗐다 하는... 저희가 이제 원리를 찾아라... 야... 아니 그게 아니고... 저는 이제... 황코우의 선장님으로서... 지금은 선장을 꿈꾸는 보조관 역할이 있어요. 아...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둘 둘 둘 포인트가 있어요. 의상에... 야! 야! 그게 뭔데? overall? 야! 야! tighter! 네! ного acceler다!